산모가 만삭일 때쯤에 엄청 스트레스하고 되게 힘들어 한다고 어제도 잠을 못 자더라고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배가 이제 많이 부르던데 똑바로, 똑바로 자기가 또 누워서요 그리고 최근에 저기 뭐야 애기 방 꾸미는 것 때문에 또 싸웠거든요 그만 좀 싸워 아니 선배 물건 좀 다 치우고 과금을 빨리 빼내고 돈이냐? 그렇게 꾸미고 싶다 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설탕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 물건 저런 거 다 버리라고 좀 세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웃긴 거예요 근데 임신 기간에는 예민해요 진짜 그걸 이해해주세요 정정혜님 보자고 정정혜님 보자고 수술이 끝났나 보다 애기 났나 봐 지금 끝났어요 지금 끝났어요 애기는 나왔고요 서부님은 아직 첫째 시간을 보시기 위해서 제가 갖고 계셔야 보실 수 있고요 이쪽이 세뇌화 집중 치료실이라서 이쪽 앞쪽에 앉아계시면 조심히 설명해주실 텐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어머 2024년 8월 5일 4시 56분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다행이다 딸이 둘이네 딸이 둘이네 헉? 내가 태어났습니다 둘이 둘이요 와 오늘을 이렇게 처음 봐요 아 아 아 무광할 때 급하다고 아 아 아 아 근데 걱정되는 게 정정혜님 정보가 괜찮을 텐데 그치 산모 물어봐야지 어떤 거 생각나요? 아니요요 저 정정혜님 정보가 괜찮은데? 응? 산모하면 괜찮은데? 어 네 제가 받고 보셔서 혹시 끝나고 나오셔서 설명해주셔서 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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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쏟네 진짜 저 말밖에 안 나와 정말 다행이다 밖에 안 나와 아니 지금 이제 그 기저귀 간이 되나 아 네 들어가고 있어요 오 여기 보러 간다 아 아 우리는 못 보구나 아 우리 못 봐요? 네 조사기라서 집중시효실에 들어갔어요 아 아 빈큐베이터 이런데요? 아빠는 봤어요? 봤지 보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있겠죠 이제 아이에 대한 경과를 듣고서는 아 괜찮은지 어떤지 지금 음 빨리 태어나가지고 우는 거 아니야? 오 너무 감동했겠어 어어 아니 멍멍하지 일단 마이크 먼저 하세요 아 예 수빈이도 거의 다 왔대는데 왔대요? 네 부산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늘은 아니에요 수요일날 부산에 간다고 아 오고 있대요 지금 하 지금 어떤 상황이 어 어 그러니까 조금 미숙아로 이른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어 호흡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괜찮다 걱정할 것 까지는 아닌가 오 다행이지 그래서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산소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 폐나 혈액이나 뭐 이런 거 다 검사했는데 다 괜찮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예 그래서 제가 보고는 안 하는데 너무 건강하게 잘 어떠셨어요? 봤을 때 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만해요 진짜 근데 건강해요 건강해 예 다행히 예 그리고 어우 내 자식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너무 이쁘게 태어난 오 이쁘지 당연히 이쁘겠지 어 그리고 사진 좀 보여줘요 이게 되게 반반 닮은 거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최초 공개 보여줘 아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너무 예뻐 어머 어머 큰 웃긴 거 봐 와 그 잡지에 나오는 보통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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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머리에 숱도 많아 손탈 봐 어머 너무 예쁘잖아 아 오빠 닮았네 어떻게 아기인데 저 태어나자마자 이쁘지? 진짜 이쁘다 아우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 아이 아기가 신생아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뚫렸어 처음으로 누구 닮은 거 아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어디가냐 그래서 이제 아기는 여기서 한 한 한 3 36주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아 그치 2kg가 넘어야 되거든 2kg 이상이 돼 그래야 이제 태워놓을 수 있어요 정육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복할 때까지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정도 되면 조금 몸이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쯤 돼서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조리원으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병원에서 계속 있습니다 4.1 4.3 4.4 5.3 5.3